지난 한 해는 제주가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일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성장 때문에 오는 난개발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 공항이나 교통, 쓰레기 같은 기반시설에서 부족해 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제주도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씨름한 한 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 정말 불편도 많으셨고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저희 제주도는 이러한 성장의 기회는 반드시 살려내야 되고요. 성장에서는 고통을 극복해서 이게 제주도민이 주도하는, 그리고 제주도민의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국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제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더 큰 희망, 그리고 제주의 미래의 발전의 모습을 놓고 모두가 힘차게 뛰는 한 해를 기대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